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 동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창세기 chapter 4, day 4 Genesis chapter 4, verses 15 through 18 창세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의미 알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오기로 따라와 보시고요. 그리고 저랑은 한 번만 읽지만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잠깐 영상 멈추고 몇 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But the Lord said to him, Not so. Anyone who kissed Cain will suffer vengeance seven times over. Then the Lord put a mark on Cain so that no one who found him would kill him. So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and lived in the land of not east of Eden. Cain made love to his wif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Enoch. Cain was then building a city and he named it after his son Enoch. To Enoch was born Eirad and Eirad was the father of Muhusel and Muhusel was the father of Muthusel and Muthusel was the father of Lamech. 자 이제 Cain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휘는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저축이 되고 문장에 적용이 되어야 바로 직독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언어들도 있어요.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어휘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다 보면 많아 보여도 점점 수월할 거예요.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15, 15절 But the Lord said to him 이런 표현은 이제 뭐 볼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가인이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Not so 그렇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 간단하게요. Not so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요. Anyone who kiss Cain 여기 보세요. anyone이 오고 바로 후가 왔죠. 그러면 이 anyone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뭔가 수식한 어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뭐 하는 사람 anyone who kiss Cain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with surfer vengeance vengeance가 복수거든요. 복수를 당할 것이다. surfer가 고통을 당하다 무엇인가를 겪다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복수를 당하다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보복 당하게 될 것이다 seven times over 일곱배나 될 정도로 일곱배나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가인은 만약 가인을 누군가가 죽인다면 그 사람은 일곱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개혁계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가인이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을 지금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anyone who kiss Cain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suffer vengeance 보복을 당할 텐데 seven times over 일곱배나 당하게 될 것이다 then the lord put a mark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put은 무엇인가를 놓다 해요 mark, 기호, 표시 표시를 주었습니다 on Cain 가인 위에다가 표시를 놔둔 거예요 가인 몸에다가 표시를 해 주신 거죠 so that no one no one이 나오고 바로 후가 따라왔죠 그러면 이것도 뒤에 있는 이 후가 바로 no one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수식해 주는 부분이에요 no one who found him 글을 가인이겠죠 가인을 발견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no one이니까 아니다요 아니다 그리고 so that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so that이 오고 이 우두찬이라고요 이렇게 조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인을 발견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would kill him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을 발견한 사람 가인을 만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 나를 찾으면 날 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표시를 주시면서 너 못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요건요 no one who found him 요 전체를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묶어주고요 그리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가인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 직접 복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사람을 일곱배나 내가 벌할 거야 요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얘기죠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but the lord said to him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not so 그렇지 않아 anyone who kissed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we suffer vengeance 보복을 당하게 될 거야 seven times over 일곱배나 then the lord put a mark on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so that no one who found him 가인을 찾는 어떤 누구도 would kill him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sixteen so 그래서 kane went out 가인은 나갔습니다 from the lord's presence 어디로부터 떠난 거냐면요 이게 떠난 거예요 go out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앞에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and lived in the land of not not 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어디어디 안에 살다 할 때 인을 써줍니다 not 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not이 어디냐면요 east of eden 바로 에덴 동쪽 에덴 동쪽 노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떠나서 not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직독직해 볼게요 so kane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떠나서 and lived in the land of not not 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east of eden 그곳은 에덴 동쪽에 있습니다 seventeen kane made love to his wife 요 앞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make love to 누구 누구와 동치마다 사랑을 나누다 이런 뜻 그래서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치만이 and she became pregnant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and gave birth to Enoch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습니다 kane was than building a city 그때 가인은 빌딩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요 빌딩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요 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빌브라스 ing 형태로 와서 진행형이 됩니다 여기에 빌드는요 뭔가를 짓다 건물을 올리다 이런 뜻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태어날 때요 에녹이 태어날 때 그 즈음에 도시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and he named it 그래서 그 도시 얘는 앞에 나왔던 도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after his son Enoch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따서 after 이름을 짓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진해형을 만든 이유는요 바로 요 당시에 에녹이 태어날 그 당시에 막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고요 name 다음에 after 가 오면요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기 부분은요 앞에 한번 나왔었던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없어서 바로 직독직해 가능합니다 해볼게요 Cane made love to his wife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고 and she became pregnant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해서 and gave birth to Enoch Enoch Enoch을 낳았습니다 Cane was then building a city 그때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는 중이었습니다 and he named it after his son Enoch 그리고 가인은 그 도시 이름을 아들의 이름 Enoch의 이름을 따서 Enoch이라고 지었습니다 Enoch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얘기는요 이 도시의 이름을 Enoch이라고 지은 거예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8 To Enoch Enoch에게 Was born Enoch Enoch이 태어났습니다 이 구조 엄청 재밌죠 원래 문장은요 요거 원래 문장은 Enoch Was born to Enoch 이렇게 돼야 돼요 Enoch에게 태어나다 Born이 Very 과거 문사형이거든요 요게 B 플러스 PP가 되었으니까 요거는 낳다 요거는 태어나다 그래서 E랏이 태어났습니다 Enoch에게 결국은 Enoch이 E랏을 낳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To Enoch Was born E랏 이러면요 Enoch이 Enoch이 E랏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요 있는 대로 하면 To Enoch Enoch에게 Was born E랏 E랏이 태어났습니다 To Enoch이 앞으로 가면서 요 E랏과 Be born Was born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원래 E랏 Was born To Enoch 요 문장인데 요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And Enoch Enoch was the father of Muthuse 원래 이 표현이 가장 성경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Enoch은 우리나라 이름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그냥 읽고 또 우리말로 하려니까 Muthu야엘 요거는 Muthu야엘이에요 Muthu야엘의 아버지입니다 And Muthu야엘 Was Muthu자 Was the father of Muthu세 Muthu야엘은 또 누구의 아버지요 Muthu세엘의 아버지입니다 And Muthu세엘 Muthu세엘 Was the father of 라멕 Muthu세엘은 라멕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죠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되니까 직독직해 볼게요 To Enoch Enoch에게 Was born Eurat Erat이 태어났습니다 And Eurat Was the father of Muthu세 Erat은 Muthu야엘의 아버지이고 And Muthu세 Was the father of Muthu세 Muthu야엘은 Muthu야엘은 Muthu세엘의 아버지이며 And Muthu세 Was the father of 라멕 Muthu세엘은 라멕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족보가 좀 나가고 있죠 가인의 족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그리면서 읽는 거예요 직독직해 했었던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영어성경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But the Lord said to him Not so Anyone who kissed Cain will suffer vengeance seven times over Then the Lord put a mark on Cain so that no one who found him would kill him So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and lived in the land of Noth east of Eden Cain made love to his wif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Enoch Cain was then building a city and he named it after his son Enoch To Enoch was born Erat and Erat was the father of Muhusel and Muhusel was the father of Muthusel and Muthusel was the father of Lamech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곳으로부터 이 말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From the Lord's presence From the Lord's presence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 있으신가 하나님은요 분명히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 어찌됐든 살게는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뭐가 떠올랐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자녀를 낳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보면은 다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도시도 건설하고 자녀들도 줄줄줄줄줄줄 대를 이어서 낳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잘 돼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닫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